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577페이지 수송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설비 쪽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수송설비 파트는 한 문제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성강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성강기 전문 업체에다 위탁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강기를 기초적인 안전장치라든지 그리고 법률적 규정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안전장치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상용 성강기, 성강장 같은 이런 법령 규정을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 엘리베이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강기, 성강기에서 보시면 건상기가 먼저 나오죠 건상기는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 전체를 건상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동기도 필요할 것이고 감속기라든지 균형축, 카운트로웨이터 있죠 이런 다양한 가이드레이드를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전체를 우리가 건상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578페이지 보면 직류 엘리베이터하고 교류 엘리베이터 비교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온 것이 11회 시험 때 딱 한 번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은 총합문제의 기본적인 총합문제의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 엘리베이터에 사용하고 고속 엘리베이터 쪽은 직류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합문제의 지문상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거기 보면 속도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류 엘리베이터는 임의적 속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직류 엘리베이터와 속도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류 엘리베이터입니다 직류 엘리베이터는 직류 전동기에 가지고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류 엘리베이터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속도 조정과 관련돼서 해놓은 거죠 속도 제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직류죠 교류는 속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KTX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KTX가 출발할 때 속도를 제어가 가능해야지 출발하겠죠 빠르게 레일 위에서 속도를 회전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맴도입니다 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속도를 천천히 하다가 속도를 자꾸 증가시겠죠 이렇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직류입니다 교류 전동기는 그 속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류 엘리베이터가 바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 따른 직류는 속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분이 타시거나 정운이 다 타도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교류 엘리베이터는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가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타고 운행할 때는 빠르게 운행이 되고 정운이 다 타면 속도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 변동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류 엘리베이터가 그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보통 착상 오차가 교류 엘리베이터가 커요 직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 설 때 오차가 자꾸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고장 날 때가 되면 오차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개념이 나오는데 감속기에서 기어레스식 감속기를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기어레스식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윙기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을 해주는 감속기가 바로 기어레스식 감속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속 엘리베이터 쪽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속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쪽에 감속기로 사용되는 것이 기어레스식 감속기가 돼요 그러면 고속은 직류 쪽이죠 직류 그래서 사용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추 카운터 웨이터가 나옵니다 균형추 무게추죠 균형추 개념 그래서 이제 균형추는 제발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얘는 이건 안전장치가 아니고 자 건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균형추 카운터 웨이터가 됩니다 이 카운터 웨이터 개념은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 이 균형추는 건상기에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건상기에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하를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 목적 개념상 이 건상기가 사용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1인 기준이 75km입니다 1인 1인 하중 잡는 것이 옛날에는 65km였죠 지금은 75kg이 1인 기준이에요 1인 기준 개념이 된다는 점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안전장치 자 안전장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 여러가지가 있죠 가부화 개정기 자 가부화는 가부화가 나와야 됩니다 가전류 이런 가부화나 가전류부터 전월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가부화 개정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주접촉기가 나오죠 정전이나 저전 없이 일반적으로 고장시 주회로를 차단시켜주는 것이 주접촉기입니다 그러면 가부화 개정기 이것이 전자브레이크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속기가 가동이 된다 그러면 가속도가 됐을 때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시키면서 브레이크를 찾겠죠 이럴 때도 찾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브레이크가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이제 도화 스위치가 나옵니다 도화 스위치 자 도화 스위치하고 우리가 조금 주의하실 것이 몇 번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도화 인트로 12번에 나와요 도화 인트로 도화 인트로 장치 또는 장치라고 해도 되고 또는 스위치라고 해도 됩니다 스위치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도화 스위치하고 도화 인트로 장치는 그러면 이것은 이거는 정기적 안전장치입니다 여기는 정기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고 자 도화 인트로 장치가 이것이 기계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기계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도화 스위치 보통 자물쇠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도화 스위치를 자물쇠 스위치라고도 칭합니다 자물쇠 자물쇠 스위치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러면 도화 스위치는 이겁니다 성강기 문이 조금 또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하는 스위치입니다 이것이 도화 스위치이고 그러면 밖에서 문이 열리면 안 되겠죠 밖에서 성강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게 도화 인트로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되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도화 안전 스위치 문 닫힘 스위치죠 그러면 이 도화 안전 스위치 보통 보통 영어로 세이프트슈라고 하죠 세이프트슈가 도화 안전 스위치가 됩니다 문이 닫히고 있을 때 뭐 사람이나 물건이 문에 딱 대면 문이 다시 열리는 접촉이 되면 그것이 도화 안전 스위치 세이프트슈라고 합니다 세이프트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 8번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달되거나 또는 최하층, 최종계층이죠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도달을 우리가 하게 되면 먼저 작동되는 것이 바로 슬롯다운 스위치가 작동이 됩니다 슬롯다운 스위치 이것을 스토핑 스위치 총점 스위치라고도 하죠 스토핑 스위치 이렇게 칭합니다 얘가 1차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감속 시키면서 정지 시키고 자동으로 정지 시키는 것이 슬롯다운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널 리미스 스위치는 원래 리미스 스위치는 각 층마다 다 있어요 리미스 스위치가 각 층마다 있는데 그러면 각 층에서 리미스 스위치에서 정확한 위치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최상층이나 최하층도 리미스 스위치가 먼저 가동하겠죠 그러면 리미스 스위치가 가동을 하고 이거는 최상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층, 최하층은 슬롯다운 스위치는 최상층, 최하층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스 스위치에서 작동해서 정확히 써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고장이 난 것을 대비해서 무엇에 파이널 리미스 스위치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파이널 리미스 스위치 그래서 파이널 리미스 스위치 그러면 리미스은 우리가 알아둘 것이 리미트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발음을 리미트 이렇게 리미스 스위치 또는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미스 스위치 리미트 또는 리미트 스위치 그래서 얘가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동해서 최상층, 최하층 초과 운행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상층이나 최하층 지하층에 초과 운행을 방지하는 거죠 지나쳐서 운행이 초과 운행 방지 목적으로 파이널 리미스 스위치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작동이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얘가 먼저 가동하고 2단으로 가동해서 얘가 수돕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상층으로 올라가면 기계실 바닥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하층으로 내려온 밑에 완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강로 바닥과 격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해 주는 완충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잘 기억하십시오 슬롯다운 세치하고 그리고 파이널 리미트 세치 그래서 리미트 또는 리미트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우리가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분의 비상정지 버튼은 케이지가 카입니다 성강기를 우리가 카 또는 케이지를 개칭합니다 케이지 하는 것은 이제 비상정지 장치하고 여러분은 뭐 저런 거 있었죠 뭐 비상별하고 통화실 외부하고 통화하도록 하시는 거 있죠 비상별도 있고 비상통화장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갇히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눌러가지고 저 갇혔습니다 몇 토기 알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해주러 오십니다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저도 한 두 번 정도 갇히봤는데 이렇게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금방 구해주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상별하고 전화기 고장시 대비해서 우리가 해놓은 것이 비상별하고 전화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14번 관련된 거 기억해두시고 조속기죠 조속기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죠 대한 안전장치 개념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13번에 조속기 조속기는 뭐 우리가 승강기 쪽에서는 가속조절기라고 씁니다 가속조절기 또는 속도조절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속조절기 그래서 가속조절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일반 일정 속도 이상에 도달 됐을 더 이상 되면 우리가 이 조속기는 건상기 전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얘는 어 건상기에 전원을 갖다가 차단시켜서 전원을 전원을 차단시켜서 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실에서 로프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기계실에서 로프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전원을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초속기 개념이 돼요 그러면 얘가 먼저 1차적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얘가 가동 됐는데도 더 빠르게 운행하면 얘에서 이제 14번에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을 하는 겁니다 비상정지 장치가 그러면 이 비상정지 장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카에 장착이 돼 있죠 카 케이지 자 이 카에 우리가 장착이 돼 있어요 정지장치 장착되어 말해서 이거는 어 레일을 갖다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레일 또는 가이드 레일 자 그래서 그냥 가이드는 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이드 레일에 레일을 갖다가 잡아서 어 제동을 그는 장치가 바로 비상정지 장치예요 그러면 얘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얘가 조속기에서 얘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차 2차로 이렇게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브레이크니까 쉽다 이것은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실 것이 어 그래서 이제 비상 조속기나 비상정지장치 이 두 가지는 이거는 기계적 안전장치예요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그러면 도아인토록 12번 도아인토록하고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이제 세 가지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안전장치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도 기계적 안전장치죠 자 완충기 자 그래서 완충기는 이것이 가동하고 얘도 정지식이고 뭐 얘도 이제 정지 다 되겠죠 뭐 파이널 리미스트 이제 정지해야 된다 그것이 안 들어 쓸 때 성강로 바닥하고 격돌 충돌할 수 있죠 그것을 방작에서 설치하는 것이 완충기예요 자 이 완충기는 15번의 완충기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프링식이 있고 스프링식이 있고 유체를 이용하는 유압식하고 유체 압력을 이용하는 유압식하고 두 가지가 완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 안충기도 자 기계적 안전장치 이것도 기계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16번에 구출가 나오죠 자 케이지가 애매 이제 성강기 애매하게 중간에 딱 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지했을 때 함부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각 층에 압력하고 자 엘리베이터는 저 뭐 밑에 피터 부분이 밑에서 지하층부터 저기 최상층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압력 차이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뛰어내리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누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보통 이제 애매할 때 그 다음에 위로 있죠 우리가 이제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구출구죠 그래서 이거 탈출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미션이 미션이 임파서블 이런데 보면 그리 탈출하는 거 보이죠 이것이 구출구입니다 이것도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80페이지 운전방식에 한 분류가 나옵니다 운전방식 운전방식 운전방식에서 우리가 분류할 때 이거죠 운전방식이 있고 무운전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방식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혹시나 여기는 한 번도 안 냈지만 내도 아파트와 연관된 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와 연관된 것이 바로 무운전 방식이 아파트하고 연관됐어요 특히 아파트에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됩니다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아파트에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단식 자동 방식 쓰면 안 됩니다 단식 자동 방식이 이게 단식 자동 방식이에요 자 먼저 탄 사람이 제일 이겁니다 항제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걸 갖다가 호출에 응답 종료하기 전까지 다른 호출에 응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내가 최상층에 살았어요 내가 먼저 눌러서 내가 타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층에서 안 서는 거예요 내려가면서도 자기가 내려가서 눌렀는데 그래서 단식 자동 방식은 하나의 호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호출에 응답을 안 하는 게 단식 자동 방식입니다 옛날 영화의 주유소 석격 사건의 우대부죠 나는 한놈만 팬다 있었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이 단식 자동 방식은 그러면 탄 사람은 좋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복장 터집니다 순서 다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성압 전 자동 방식은 올라가든 내려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호출에 응답을 다 해주는 게 성압 전 자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강 성압 자동 방식은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나 1층에서 자기 목적 층까지 이용하는 게 많죠 그리고 목적 층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층에서 1층이나 지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자 그래서 도중에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거의 드물죠 그래서 보통 내가 내려가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15층에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15층에 내려가려고 보통은 룰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에 상승 도중에는 호출에 응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30층이라 가정했을 때 30층에 목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탄 사람 그러면 내려주고 내려올 때 하강 반전하면서 하강시 호출에 응답을 해주는 것이 하강 승압 자동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승강기 운전방식은 무은전음 방식은 무은전음 방식 중에 하강 승압 자동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트 나오죠 에스컬레이트는 유일하게 10회 때 한 번 지문이 나왔었어요 한 문제가 아니고 몇 개 지문 썼었는데 그때 모두 정답이 됐습니다 잘못 해가지고 그 이후로 에스컬레이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컬레이트는 일반 아파트에는 거의 없죠 뭐 에스컬레이트는 예를 들어서 있으면 주상복합건물 정도 있을 수 있죠 상가에 혹시 상가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에스컬레이트 설치할 수는 있지만 잘 없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트는 사실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그래서 시험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에스컬레이트가 엘리베이터보다 수속 능력적인 측면 좋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는 시간당 400에서 50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트 시간당 4000에서 8000명 정도 우리가 수속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트는 백화점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 에스컬레이트 많죠 그리고 582페이지 뭐 건축법명상 성강기설비 규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성용성강기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성용성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해 놨습니다 자 근데 다만 자 청수가 6층짜리 건물이 정확히 6층짜리 건물로서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하나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했을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6층짜리 건물만 그러면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6층짜리 계단이죠 성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런데 요새 6층짜리 아파트 지면 다 망하죠 짓는 사람들도 없고 맞죠 예 그래서 보통 6층질도 다 성강기 다 설치합니다 요새 설치 안하면 분양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용성강기 설치 기준이 나와요 계산하는 개념은 모르시도 되겠고 자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문화 및 집회 시설이나 판매 시설이나 의료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죠 그래서 성강기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것이 문화 집회 시설이나 판매 시설 의료 시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 업무 시설이나 숙박 시설 이런 것도 나오죠 그리고 위락 시설 이런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번에 공동 주택 우리 주택관리사니까 공동 주택은 설치 대수가 가장 적다는 겁니다 그 개념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건물은 설치 대수가 많아야 되겠고 그 반면에 공동 주택은 그 시간대 많이 타는 경우가 잘 없죠 저는 제가 움직이는 시간대가 일반 사람들 출근 시간하고 달라가지고 저는 항상 저 혼자 타고 다닙니다 누구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상용 승강기 자 이 비상용 승강기는 여러분들이 이거죠 보통 이제 어 일반적으로 그 기준은 높이 31m 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죠 높이 31m 건축물이 추가로 승용 승강기 이외의 비상용 승강기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근데 아파트는 예외에 아파트는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해가지고 승용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비상용 승강기가 아닌 승용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1,2,5 라인에 한 대 있죠 어 두 대 있으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 이런 데 가보면 비상용 승강기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빌딩 갔을 때 막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집중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승용 승강기에요 비상용 승강기는 자 그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에 뭐 이렇게 다른 도로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문이 있어요 그러면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티죠 그것이 비상용 승강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화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층 아파트 있죠 웬만한 아파트는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 비상용 승강기 보실 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세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죠 그럼 그 공간이 엘리베이티 기다리는 공간이 있죠 그것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83페이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구조의 개념이 나옵니다 승강장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보시면 여기에서 몇 번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먼저 1번 알아두실 거 그러면 승강장이 창문에 출입구를 제하고 나머지 그러면 이런 출입구를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내하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강장 바닥 철근 콘크리트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세대 현관문 이런거 빼놓고 철문 이런거 빼놓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콘크리트 벽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하구조로 구획된 바닥 벽이에요 내하구조를 핵심 포인트 내하구조로 한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거 저 부분 봐두시면 되겠죠 자 리얼에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재료가 마음재료가 뭐해야 되냐 그래서 불연재료야 되냐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재료예요 난연재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어 난연재료하고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료고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불연재료고 잘난 그래서 잘 타지 않는 것은 잘난입니다 잘 타지 않는 것은 난연재료 그래서 난연재료하면 안 되고 불연재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비어 배우시면 한 대당 그 성강점 면적 한 대당 성강점 면적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6제곱미터 자 그리고 이제 저거 기억하면 되죠 ㅅ ㅅ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난지형에 있는 성강장 출입구로부터 공지나 도로까지 그 거리가 얼마 되는데 30미터 하고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30미터 자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어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수송설비 파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비상용 이제 성강기계 성강장이나 이런 법령 규정이죠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십니까 이러니 joining 본인 보장 이제 왼쪽에 되요 욕 손 어디 запис 상 양